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신난다 신나요 롤롤롤롤롤롤 아우 미소유튜브 어 여보세요 어 어? 아니 아니 내가 한 건 아닌데 대리점으로 오래 이거 내 차 같아 어? 일단 이거 내 차니까 여러분 저 운전보수입니다 아 소리가 좀 작죠 GTA 잠깐만요 뭐야 바로 앞이네 바로 앞이잖아 집 안녕 하이 나 니네 친적 없어 어 쏘리 아 미안 잠깐만 어 운전보수는 구라였습니다 나와 나와 얘들아 왜 너는 신호를 위반해 나 싱글 미션 깨고 싶어 미션 깨는 거 재밌더라고요 대단상 odi 지 지 지 지 어? 지 지 지 이리로 가면 되지? 어? 누군가 있다 나 GTA의 스토리 깨본적 없어 와우 전 이달의 직원이래요 여러분 룬 어 근데 안볼래 여러분 이거 스토리 안봐도 되죠? 데스푸치 해변으로 가세요 어? 차 수리가 된건가? 이거 타야되지 다른 차 타고싶어 자 신호는 무시하라고 있는겁니다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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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미안해요 아주머니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 야 개비싼 차인데 저거 날치기 오우야 사람만 비껴가기 사람만 비껴가기 아유 미켜 에이 미켜 미켜 어 쏘리 어 어 어 너무 어려워 핫 소리가 뭔가 작은 느낌? GTA 어 야 빨리 가 이렇게 하는거잖아 다 알아 어이 하이 안녕 안녕 에이 워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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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새끼님 펜가이 고마워요 아 워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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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죄송해요 어 뭐야 어 이거 때리면 안되나봐 어 뭐야 너의 삶아버지 니...으어? 오! 음식물 개맞네 야 내가 네 딸 한번 가면 되지? 샤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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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할아버지 뭐하세요? 어머나 깜짝 놀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날릴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네, 맞습니다. 계속 움직여요, 뱃지 나는 이 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날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놈이 뭐야? 너의 뱃은 이 놈이 이 놈이야 내가 뭐 했을까? 내가 뭐 했을까? 이것은 루틴의 룩, 뱃지마 그 뱃지마 그 뱃지마 이 뱃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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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? 뭐, 이 놈이 다른지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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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이 놈이 하나의 뱃지마 뭐 하는거야? 차고를 스택하래 야, 내가 여기 뒤질게 어, 뒤에 누가 있다 뒤에 누가 따라와 어 오오, 쉣 어, 어떡해 어, 총 졌다, 내 총이지? 나 총 잘 쏘는데? 한 마리 더 있는데? 한 마리 더 있는데? 네 피가 쉣IX , 어디야? 어, 어디야, 어디야 안 보이잖아 아아아아아好吧 혜가щ 혜가щ 티빈.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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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보여서 죽었어 아 다시 나 홈이야! 숨어! 아구 문이 오 총알 총알 됐어 난 잘했어 그니까 오토바이스 해보려다 어어 뒤졌다 야 빨리 타 빨리 타 타 타 타 어 잡아야 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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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쏘리 아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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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빠요 죄송 아저씨 죄송 죄송 아저씨 죄송 아저씨 죄송 아저씨 죄송 아 야 나와 아아악! 나오라고! 너네! 죽을래? 쉿압! 어? 얘 일로 간거야? 어디갔어? 아니 지금 길이... 엄마, 유 트립! 미션 실패 아니야? 난 미션 깰 수 있어 아니 차가 너무 느려 오우, 쉿! 오우... 비켜주세요, 아저씨! 죄송합니다... 저 지금 바빠요, 아저씨들 아아악! 가자! 가자 가자! 돈 좀 먹을게 야, 쟤는 왜 내 차를 세비냐? 야, 부터가! 빠이! 야, 부터가! 빠이! 어, 야!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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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비켜! 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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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셔업 나 지금 빡치니까 바퀴 하나 박살낼거야 어 죄송합니다 어 경찰에 있었잖아 어 죄송합니다 경찰에 너무 많은데요 와 앞바퀴 들기 아아악 아우 셰트 홀리 셰트 아 도망가 아 짜증나 요거 애들 너무 많다 와 너 차 멋있다 야 뭐야 쥐들이 박아놓고 나보고 별 두개를 붙여놨어 어떡하죠 이런거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먼저 저 거리 무겁자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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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이 온다 경찰이 온다 조심해야 돼 일단 경찰 따돌려야 미션을 깰 수 있어요 됐다 왜왜왜왜 무슨 일이야 가자 자 옷실 공 경찰 부 Thats니까 무서워 브루우우 우워 너무 고맙도 너부터 왔구나 안녕 와우 임무 성공 야 이제 어디 갈까 안녕 안녕